전소민씨가 강수씨의 캐릭터를 좀 받아가지고 남봉꾼! 유 남봉꾼! 여자 최초 남봉꾼!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얘기 드리고 전소민씨 보셨죠? 네 그럼요 화면 보면서 어떠셨어요? 근데 실물이 더 귀여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민이 시동 간다 소민이 시동 간다 또 눈 전소민! 전소민 이거 나오면 시작이야 전소민 여기 늘 연검하는데요 하도로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나온 김에 공명! 2행시 한 번 가야지 갑자기 너무 어렵다 공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너무 어렵다 공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공명이가 말한다 명! 공명이가 말한다 명! 공명이가 말한다 명! 자꾸 가슴이 또 설레여와 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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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애교 귀엽네 귀엽다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하네 잘하네 네 자 그러면 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벨업 레이스 3탄 레벨 위조사건입니다 소민이 5였는데 공명이 엑셀다로 바꿨어요 진짜 어?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네 약간 좀 분도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나요? 아 무슨 사랑의 스튜디오에요 지금요? 공명씨가 같은 생각입니다 공명씨가 같은 생각입니다 공명씨가 같은 생각입니다 하하하하 야 동문 아 야 정수만이 진짜 동문 야 남북분 캐릭터 좋다 아 죄송해 제대로 받았네 남북분 광수야 근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야 네 캐릭터를 거의 받았어 지금 하하하 보듯하네요 야 진짜 와 완벽히 이어받았구나 여러분 요거 다시 한 번 해서 만장일치가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맞아 그래 근데 무조건 공명이는 시민일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그냥 얼굴이 무조건 시민이 그대 눈을 볼 때면 아 아 나 정말 진짜 쟤 아 아 정말 이런 아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해 아 야 정말 진짜 어떻게 위조범이야 이런 얼굴이 말이 안 돼 이런 얼굴이래 어떤 얼굴이든 범인인데 어떤 얼굴이든 범인인데 근데 왠지 승근 선배님은 되게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위조범이 너무 잘 어울려요 하하하하 인저곰이 너무 잘 어울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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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시 가위라이브 하하 하하 하.. 떨려 왜 이렇게 떨리지? 왜? 왜 떨려? 왜? 왜 떨려? 하하하하 왜? 저기지 아 무슨 잠깐만 Caduce 형? 지금 뭐야? 어 야 뭐하는 거야? 아니 가위방울 정신이에 떨리지 아니 잠깐만! 왜? 왜 털려? 아 이건 뭐야? 아니 떨어뜨려! 아니 자꾸 떨어뜨려 그러니깐! 왜? 왜 털려? 어 전속발이! 시작! 참 참 참! 와 이거 왜 안 잡히지? 참 참 참! 와 이거 왜 안 잡히지? 와 이거 왜 안 잡히지? 야 못 잡았어 봉룡이가 아니 봉룡이가 해당이라니까 봉룡이가 너 봐주는 거 아니지? 봉룡이가 너 봐주는 거야? 아니면 진정에 끝날 수 있었어? 벌써 끝났지! 봉룡이는 봐주는 거 아니야? 봉룡이는 봐주는 거 같아 봉룡이는 봐주나봐 가위바위보 참 참 참! 가위바위보 참 참 참! 공룡이 게임 안 봐주면 되었네 공룡이 게임 안 봐주면 되었네 가위바위보 참 참 참! 빠르네 공룡이 빠르네 공룡이 게임 안 봐주면 되었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? 안 봐주냐? 야 안 봐주냐? 게임이 왔습니다 공룡이 빠르네 아니 괜찮아 공룡이 빠른데 아니 잠깐 방금 한 개 더 때리고 안 하죠 그럼 잠깐! 한 개 더 때리고 안 하죠 그럼 잠깐! 아니 뭐 하는 거야? 아니 뭐 하는 거야? 한 개 더 때리고 뭐 하는 거야? 아니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와 한 개 더 때리고 뭐 하는 거야? 한 개 더 때리고 beim 괜찮아 노과 한 개 더 때리고 oren 하얀